나이가 들수록 이것을 섭취하지 않으면 수명이 단축되고 큰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더 심해지면 일상생활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이것. 이것에 대한 정체 바로 소개해드릴 테니 남은 영상을 통해 알아보고 건강 챙겨 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소중한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그 전에 구독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이것의 정체는 바로 단백질입니다. 오늘은 이 단백질 섭취의 중요성과 우수한 단백질을 고르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백질 섭취의 중요성입니다. 성인 1일 단백질 권장 섭취량은 체중 1kg당 0.8에서 1.2g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50kg이라면 하루에 평균 50g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많은 단백질 권장 섭취량을 섭취하고 계셨나요? 1일 단백질 권장 섭취량을 지키고 계셨나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하루 평균 단백질 권장 섭취량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체적으로 단백질 섭취량이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아직 권장 섭취량을 채우지 못한 사람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단백질은 다들 알다시피 뼈와 근육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즉 단백질 섭취가 부족해지면 자연스레 근육과 뼈 전체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니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생겨 화장실 가거나 심하면 걸어 다니는 것조차 힘들어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미 WHO에서는 2016년에 근감소증을 질병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21년 1월에 근감소증을 공식적인 질병으로 인정하면서 근감소증이 단순히 노화 현상이 아닌 심각한 질병임을 밝혔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우리의 근육량은 30대의 정점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매년 1에서 2%씩 자연 감소의 80대가 되면 30대 때 가졌던 근육량의 약 50%만 남게 됩니다. 그러면 근육량을 유지하기 위해 섭취해야 하는 우수한 단백질은 어떤 게 있을까요? 단백질은 이처럼 8가지 필수 아미노산이 골고루 있어야 체내 단백질 합성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8가지 필수 아미노산이 골고루 들어있는 단백질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를 위해 WHO에서는 단백질의 품질이라는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PDCAAS입니다. 이것을 단백질 소화율 교정 아미노산 점수라고 하는데 식품별 단백질 필수 아미노산뿐만 아니라 단백질이 소화되는 정도와 흡수율까지 따진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최고 점수는 1점입니다. 1점은 단백질을 1단위로 섭취했을 때 필수 아미노산을 100% 제공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이 식품만 계속 섭취해도 인체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이 모두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표를 보시면 1점인 것들 중에서 식물성 단백질에서는 대두 단백질이 있습니다. 동물성 단백질에는 유청 단백질, 달걀 흰자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보충제를 보면 동물성 단백질은 유청, 즉 우유 단백질로 만들어졌습니다. 식물성 보충제 같은 경우는 대두 단백질로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품질이 가장 우수한 단백질은 식물성 중에서는 대두 단백질, 동물성에서는 유청 단백질이 품질이 우수한 단백질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대두 단백질과 유청 단백질이 몸에 좋은 것을 알게 되었으니 이제 이것을 어떻게 먹어야 할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것을 만들어 먹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더군다나 우수한 단백질로 알려진 소고기나 닭고기를 먹으려 해도 나이가 들면 소화기능이 떨어지다 보니 단백질 섭취를 꺼려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게다가 노년층의 경우 단백질을 아무리 많이 섭취해도 소화 흡수가 잘 되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섭취가 쉬운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해 드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해 드실 땐 어떤 걸 확인하는 것이 좋을까요? 꼭 확인해야 할 몇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당성분이 제로인 제품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조심해야 할 것이 당성분입니다. 두 번째로는 대두 단백질과 유청 단백질 그리고 류신이 포함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고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수한 단백질의 1등인 대두와 유청 단백질에 모두 포함된 단백질이 아무래도 좋겠죠? 이 두 가지만 확인하셔도 안전하고 꾸준하게 단백질을 드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노년층을 위한 당성분이 제로이며 소화 흡수율을 높이며 맛까지 좋은 제품이 있어 소개해드립니다. 바로 세브란스 단백질 제품입니다. 사실 이 제품은 워낙 유명한 제품이라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만한 제품일 겁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이 제품은 연세대 세브란스에서 만든 동식물성 유청 단백질로서 한국인의 생애주기를 분석해 개발한 프리미엄 단백질 제품입니다. 노년층을 고려한 당성분이 제로인 제품이라 설탕 대신 스테비아와 팔라티노스만을 사용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당 걱정 없이 안심하고 드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빠른 단백질 흡수를 돕는 유신과 가장 중요한 대두 단백질, 유청 단백질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자연 유산균에 가까운 유산균 살균제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소화 흡수율을 더욱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이 제품은 소화를 고려해 단백질을 균형있게 배합해 만들었기 때문에 1회 섭취로 18g의 단백질을 꾸준히 보충할 수 있습니다. 단백질뿐만 아니라 칼슘과 마그네슘 그리고 아연과 다양한 비타민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정상적인 면역 기능을 활성화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이 제품은 식약처에서 GMP와 해서 다양한 인증까지 받았기 때문에 안전과 품질에 대해서는 믿고 먹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아도 맛이 없으면 아무래도 꾸준하게 오래 먹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이 제품은 국내산 오곡 분말을 사용해서 고소한 미숫가루 맛을 내어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먹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물에 타서 마시면 됩니다. 우유에 타서 마시면 더 고소하고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식사 대용으로 드셔도 될 만큼 포만감도 있어 바쁜 현대인들의 아침에 단백질을 챙겨줄 수 있는 아주 우수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평소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신 분들 뿐만 아니라 씹는 것이 불편하신 분들 그리고 근육이 줄어들게 되는 노년층이 드시면 근감소증을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을 섭취하지 않으면 근육이 빠지고 수명이 단축되어 큰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채소 위주의 건강식단도 좋지만 사실 건강을 생각한다면 단백질과 균형있게 섭취해야 건강하게 오래 살 수가 있습니다. 다만 단백질은 하루에 많이 섭취하면 몸에 무리가 갑니다. 먼저 단백질이 많은 고기류를 드실 때는 섬유질이 현저히 부족하여 과잉 섭취시 변비가 생기고 헛배가 부르는 등 소화기능의 이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단백질 과잉 섭취로 탄수화물이 부족해지면 탄수화물 대신 지방을 태워 인체에 에너지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입에서 고약한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이 냄새는 신체 내부에서부터 나오는 냄새이기에 양치질을 한다고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의 두뇌는 기분을 조절하는 호르몬인 세로토닌을 생산하기 위해 탄수화물을 필요로 합니다. 단백질 위주의 식단으로 탄수화물 공급이 줄어들면 세로토닌이 부족해지면서 우울증이 유발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단백질이 몸속에 들어가면 질속 부산물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신장이 혈액에서 이를 걸러내는 작용을 합니다. 적당량의 단백질을 섭취하면 신장을 거쳐 소변으로 빠져나오지만 과잉 섭취 시에는 신장에 부담을 주고 지속적으로 반복되면 신장이 재기능을 하지 못할 정도로 손상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는 사람들은 적게 섭취하는 사람에 비해 과체중이 될 가능성이 90%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 한 번에 몰아서 단백질을 섭취하거나 과잉 섭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건강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상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함께해요. 감사합니다.